너 피아노 치니? 언니도 피아노 치던 여자야. 그만해. 귀신 같아. 아가씨. 이상한 자녀와? 너가 저한테 다쳤어? 머리가 가려왔어요. 그건 가족 생애 아니라 기생충이지. 받아봐! 기생충은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냥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봐. 하지 마. 체할 것 같아. 어디 가? 돈 벌러 가야지. 니 고증 드셨는데. 얼른 가. 가서 돈 빨리 벌어와. 참 당당하단 말이야. 고맙습니다.